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좋았다 진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진실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으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 싶은 아버지 내 뜻을 믿으며 난 부저 기도하이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해선네 하지만 날 바랄래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 싶은 아버지 내 뜻을 믿으며 난 부저 기도하이 난 부저 기도하이 난 부저 기도하이 난 부저 기도하는 예린 Bobby 감사합니다.